일본사람은 친추네잉사람들 누구누구 들어와있나보네 일본사람 친추네잉사람들 누구누구 들어와있나보네 어디보자 게이스케있고 타쿠님있고 두 명있네 지금 친추네잉사람은 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승방을 이제 이 시간대 아니면 못할거같아요 어 잡혔다 사람이다 아 아 피곤하다 진짜 너무 피곤하다 아 피곤 어 노랫소리 좋은데 웨이브치면 앞사대기 나올거같은데 오른잔은 왜이렇게 기냐 호호호 아 다오지 이리와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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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느낌표 피드백 쳐보시면 피드백 깡을 해요 피드백은 해들어요 와 지리인데 흘려지는구나 아 볼륨이 너무 마음에 든다 잘 바꾼 것 같다 다 왔네 다 왔네 다 왔네 다 왔네 어떻게 몰라요 걸릴지 모르겠네 안먹네 저게 정말 좋아 가님도 싸다구가 두 종류인데 두 종류 다 좋아요 저게 아 천재가 왜 그렇게 꼬았는데 와 이거 딜레이 주니까 들어가네 딜레이 안줬으면 안들어갔다 싶은데 아 아 지리 되는구나 오 오 오 오 오 다 잘하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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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길다 와우 개좋아 간뉴가 리로이 파콤라멘에 숨겨진 아주 S급 티어 캐릭이예요. 간뉴 진짜 외모 빼고 다 가졌어요. 외모 빼고 다 가졌어요. 잘하는 간뉴 만나가지고 힘듭니다. 와 퇴새 카운트 콩고 들어가서 지리네. 13쯤 되나. 틀렸잖아. 와 짠 손도 개 길어. 나이스 끝. 좋아요. 아아. 한 번 썩었거든요. 제가 지금까지 두번 깔아가지고 한 번은 개기겠지 했는데 잘 찾는다. 우와. 우와. 오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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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시메. 오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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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맞으면 큰일났는데 아아 레드맞으면 큰일났는데 맞았다 흘려야되는데 소리듣고 나이스 안전하게 하자 어 삑이 나네 와우 왜이렇게 돼? 아니 이게 너무한거 아니에요? 아니 마중으로 가드하라고 시킨건데 그게 피해지네 이건 좀 너무하다 딜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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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졌네 레드맞은 살긴 하는데 위험한데? 루케 데미지 다다하기 힘들다 100초 아 알겠다 타이밍 좀 알겠다 손이 더 빠르네 아이씨 타이밍 가드로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진짜 아이씨 와 천재스틴 빨리 쓰면 안되겠다 타이밍 아 잘 들었나? 타이밍 구낚 uges 아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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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제 좀 모션이 보인다 와 아이씨 아 백댓이 왜 이렇게 좋아 다 피해 하단을 형 칠거라 생각하고 쓴건데 다 백댓이 했네 아 전재가 와 데미지 아이카 아이카 오예 끝 어 시간차 오예 후후 긴장됐네 좋았다 레이저만 떨고 지금 무릎 발 어 아 아 아 외롭할걸 아 나 공찬가겠는데 쓰 와 지린다 지린다 와 와 잘하네 미치고싶지 않다 미치고싶지 않다 야 잘먹는다 레드모션이 좀만 더 눈에 이겐 좋겠다 뭐야 저렇게 끝나 와 와 대박 안되나? 우와 나이씨 나락이라고 생각했나보다 민중 비길 수 있다잉 와 쳤네 속이 다 후렴함어 이 맛을 가지 않은거 아닙니까? 오! 오 다 맞는구나 오예 멀리 멀리 안나요? 아 미루스틴 질렀다 저거 잘 질렀네 끌렀어 끌렀어 너무 타이밍으로 왔네 또 쓸거 같죠? 안쓸겁니다 어 안쓸 아냐 오 야 다이너 오ㅆ 어우 adv 라운드 3 파이트 아 매신 뭐야 흘렸어 안되는구나 오예 오예 29초래 이 자체 어떡하냐 와우 오 죽었네 내가 이득인데 오 뭐야 오 아 클리어 아 저기 거치면 소질이 꽤 있구나 그걸 노려야 되는구나 강유가 피했어 강유가 피했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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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어떡하지? 와 위험했다 와 이거 끝낼 수 있던건데? 내가 삑사냐? 오오! 잘해 오오오오오오ㅓ 왜왜왜왜 생각했는데 자세심리 좋다 와 지린다 갑작도 와 흘렸어 죽었네 엄청 잘하네요 왜 완전 자꾸 저걸 완전 줄 수가 없고 저것때문에 와 무빔바 진짜 어떻게 따라가 따라가다 쌍딱이 맞으면 죽는건데 와 따라온다 가기 너무 무섭다 양사바데스 아 뭐야 내 1.5점 그거로 왜 한잔해야 겠습니다 안되겠다 그거로 왜 한잔해야 겠습니다 안되겠다 근데 그거로 왜 한잔해야 겠죠 또 그거로 왜 한잔해야돼